연중 제11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정관성당 부주임 이정철 안희채토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6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담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사제 서품 때에 성인 호칭 기도를 바칠 때면 서품 후보자들은 제대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선배 신부님들은 이때 하느님께 청하면 무엇이든 들어주시니 바라는 것들을 청하라고 합니다. 친한 신부는 이때 청한 것 중 하나가 금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서품식부터 금연에 성공해서 지금까지도 금연 중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부탁받은 기도도 너무 많았고 개인적으로 청하는 것이라곤 사제로 살아가는데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하느님 보시기에 사제로서 살아가는데 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달라고 정했습니다. 채워주실 게 아마 많을 테지만 알아서 채워주십사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 저에게 바라시는 것이 크게 없으신 탓인지 많은 것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때론 지금은 뭔가 필요하다 싶을 때조차도 채워주시지 않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정치를 알아야 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지혜가 있어야 할 때에도 어려움을 이겨나갈 굳은 믿음을 필요로 할 때에도 사람들이 듣기 불편해하더라도 옳은 말과 행동을 이어나가야 할 용기가 필요할 때에도 하느님께서는 채워주시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곤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채워주시지 않을 때에는 때로 실망감에 젖어들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 훈련이 되어서인지 하느님이 내게 특별히 바라시지 않으시고 나에게 이때 다른 것이 필요하고 또 채워주신 것을 모르고 있다는 묵상도 해보면서 이미 주신 것을 찾곤 합니다. 그럼에도 요즘은 한 가지 잃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묵상을 더 해보게 되면서 사도 바울의 이 말에 멈추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성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저버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느님을 바라보는 성실하고 순수한 마음이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필요하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최선이라는 확신이 들면서도 그것을 점차 잃어가는 모습을 보는 성찰의 시간이 두렵고 힘이 듭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느님 자녀들은 더 많은 유혹들에 어쩌면 두려움마저도 잃어가면서 하느님을 향한 순박한 마음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하느님께서는 그 마음을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함을 아시고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기도를 아무렇지 않게 바칠 수 있다면 나의 기도는 바리사이의 기도가 아닌가 의심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세리가 가슴을 치며 기도하던 모습으로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있다면 내 안에 여전히 그리스도를 향한 성실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음에 감사드립시다. 오늘도 주님의 기도로서 하느님을 향한 성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간직합시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정관성당 부주임 이정철 안이체토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이정철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